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치사는 인이에요. 인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뭐뭐 안에 이런 뜻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맞아요. 인은요. 뭔가 공간 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자 안에 사과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사과는 상자 안에, in the box,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 이해할 수 있겠죠. in the library, 도서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서관 건물 안에 있는 이 박스를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과를 나라고 생각하면 in the library의 상황이 되겠죠. in the building,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상자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다음에 in Korea, 그쵸? 한국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역시 in. 그 다음에 in May. May 하면 5월이죠. 그래서 in May 하면 5월에라는 뜻인데 5월에라는 건 결국 5월에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in May 하면 5월에라는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in the summer vacation, 여기도 마찬가지. 여름방학이 뭔가 상자처럼 딱 보이는 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름방학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in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에 또는 여름휴가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좀 확장시켜 봅시다. in이 뭔가 물건, 공간, 시간 안에 있는 거였는데 얘를 조금 확장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fall in love. 여러분, 사랑 안에 fall.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사랑에 빠지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하는 의미. 어떤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거를 사랑 안에 빠지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사랑에 빠지다지만 그 in이 갖고 있는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아내라는 의미 때문에 fall in love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in the rain. 여러분, 비 안에 있어요. 그럼 뭐게요? 비를 맞으며. 빗속에서 이런 의미가 되고요. in a row. row 하면요. 열. 줄을 말해요. 줄. 일렬로 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줄이에요. 그럼 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줄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연달아서 쭉 연결되어서 있는 상태. 그걸 in a row라고 합니다. 그 다음, in a circle. 역시 마찬가지로요. 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에 이렇게 한 명씩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원형을 이루어. 그쵸? 원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원에 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동그랗게. men in black. 이거 영화 제목인데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요. 자, 남자들이에요. 근데 in black. 검은색 안에 있는 남자네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검은색 안에 들어가려면 검은 옷 안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n the same way. same. 똑같은 이었고 way는 방법,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 안에서라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n을 무조건 뭐뭐 안에 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같은 방식 안에 있는 거니까 아, 같은 방식으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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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